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망막에 생기는 또 다른 질환 중의 하나가 망막 정맥 폐쇄라고 합니다. 뭔가 이게 혈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더 이름 자체가 위중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병 이름이 얘기하듯이 혈관이 막힌 질환입니다. 망막 정맥 폐쇄는 한국에서 성인 실명을 일으키는 질환 2위에 속하는데 우리 눈에는 정맥이 4개가 뻗어 나옵니다. 그중에 1개가 막히면 망막 분지 정맥 폐쇄이고 4개가 다 막혀버리면 망막 중심 정맥 폐쇄라고 합니다. 이 만성적인 고혈압 등으로 혈관 벽이 손상을 입게 되면 그 혈관에서 구멍이 생기는데 그 샌 구멍으로 염증 세포들이 빠져나오고 그 주위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생겨버리면 그 혈관 주위로 물이 새어나오는데 저 물이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저게 결국은 이게 신경에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오목해야 되는 신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부종이 생기는데 이것을 황반부종이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마치 노안처럼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망막 정맥 폐쇄의 치료도 처음에는 안내 레이저 치료와 안내 주사술로 하고 이렇게 해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망막 정맥 폐쇄도 결국엔 혈관이 막히는 질환인데 이 관리를 위해서는 특히 만성 질환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병은 대부분 50세 이상에서 발병을 하고 50에서 70%에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같은 전신 질환을 많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 50세 이상의 분이 특히 전신 질환을 갖고 있을 때 만약에 가까이 사물이 잘 안 보인다든지 뭔가 시력 저하가 느껴지면 그걸 노안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꼭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혈관에는 정맥도 있지만 또 동맥도 있잖아요. 그럼 망막 동맥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정맥이 막힌 경우고 동맥이 막히면 사실 좀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일종의 우리 눈에 중풍이 온 것인데 우리 눈에 동맥이 막히면 갑자기 깜깜하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게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걸 동맥 폐쇄라고 알기보다는 내가 좀 요새 피로해서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인다라 생각하시고 원래는 빨리 응급실에 오셔가지고 안압을 떨어뜨리는 등의 응급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냥 노안인 줄 알고 골든타임을 지나서 늦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뇌 관련해서는 저희가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안구도 겨울철에 많이 좀 질환들이 발생하나요? 방금 혈관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분지 정맥 폐쇄도 그리고 동맥 폐쇄도 혈관이 막히는 질환인데 이런 분들이 심근경색 그리고 중풍을 앓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심근경색이나 중풍이 자주 오는 겨울철에 눈에 혈관도 막혀서 잘 오십니다.